아, 나 거기... 아... 아, 거기... 언니, 언니는 왜 그걸 못해? 쑥스러워? 아, 이건 혼자가 두려워 아, 혼자가 두려워? 지배인 정도 좋아해 아, 그냥 아무도 없는 혼자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다수가 있는... 밖에 있는데... 언니 혼자서 영화도 안 봐? 어, 한 번도 본 적 없어 언제 행복한 놈이야? 아, 혼자 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뭐, 재밌는 영화 보면서 먹을 때, 한 입 다닥 깨먹을 때 너무 행복해 나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참아진 적도 없어요 아, 정말? 그런 건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, 의외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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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